어 어디 타이탄 도끼맛 얼굴이 도끼야? 오 대거 그리고 타이탄 써클맷도있어 써클맷? 어 서클 써클이 아 서클 그럼 동그라미야? 아니 이런거 뭐 우리 태권도에서 있는거야 우리 태권도에서 장착하는건데 어 그냥 맴도 있고 그냥 그거 맨을 이걸로 이렇게 싸워 손이 커가지고 걔네들은 그 손으로 톨레스 얼굴 쭈왕 어떡해 걔네들이 크려고 그런거도 안쎄 그래? 그럼 걔네들 쎈건데 타이탄 중에서 1등으로 쎄다는거지 그러네 아 그럼 걔도 타이탄이구나 몽지 크겠네 그리고 걔는 톨레스 어떻게 죽이는줄 알아 이렇게 바로 척수로 톨레스 얼굴 쭉 하고 마지막 가슴에 레인저로 톨레스 얼굴을 입에 가슴에 레인저로 퍽퍽퍽퍽 그러니까 그 안에 그 안에 심지어 톡수로 찰악 찔러고 다시나 톡수 암암암암 암암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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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암암 암암암 암암암 아 그런데 뭔가 내가 조금 너 그런데 조금 나한테 미안 너한테 왜 미안해? 미안해야도 해 왜? 왜? 뭐? 다음부터 더 양... 후라이드가 작았지... 별로 없었잖아 음... 반반이 정도 해 너 후라이드만 먹을 거야? 응! 양념이 좀 먹어봐 양념이 왜 매워서? 으악 흐흐 아, 진짜! 뭐야? 아악 흐흥 수빈아 그러는 거 아니야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